네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6월 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만 투표를 해서 시장하고 있네요. 투표 잘 하시고요.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타이틀을 보게 되면 주식 3대 천황이라는 게 새롭게 좀 추가가 됐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머니투데이 TV에 출연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의 실력을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주식 3대 천황으로 선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전문가만 하는 것이 한 5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3대 천황이 누구냐면 잘 아시다시피 김영익 박사, 그 다음에 또 염소환 이사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서 세 사람을 선정했는데 제가 머니투데이 전문가로서는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성은 덕분에 생각하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있습니다. 테마 가지고 개인투자들 많이 끌어들여서 장사 잘하는 전문가 있는데 그래도 방송국에서 역시 저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고 다 여러분들의 사랑 어떤 성은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을 인정받는 게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6월달 시장 전망. 그 다음에 또 당장 이제 또 목요일날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섹터 수익 내는 얘기.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S&P500인데요. 잠깐 숨거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존이 비교적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IT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4% 정도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다. 큰 폭 조정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일단 미국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나스닥 저점 대비 10% 오르니까 당연히 음산 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과율권이고 그러니까 음산이 났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도 벌어졌네요.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20에서 골든클에서 눌림이 있다. 크게 많이 눌르지 않을 거예요. 월봉을 보셔도요. 이미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감이 됐죠. 길게 길게 십자형 이때도 은봉 두 개 다음에 올라갔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밑거리를 좀 커버하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인플레 우려라든가 러시아 우크라 전쟁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은 조금 완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우도 그냥 뭐 소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점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바다에서 올랐을 때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증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저점도 7% 올랐어요.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네요. 주문을 보셔도 말씀대로 일단 이번 주는 양선이 나오고 있죠. 물론 다 하여튼 9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내리니까 겁나가지고요. 저는 여러분께 매수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역시 새로운 상승 채널 이게 저항선에서 돌파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단계이 올랐기 때문에 과일결결 눌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에서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월봉을 보아도 이제 새롭게 약간 밑구리 커버할 수 있지만 이제는 삼종바닥, 달릉바닥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도 크게 다를 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양선이 나왔고 양은 양켓들 이제는 우리가 1년 가까이 굉장히 힘든 양이었잖아요. 이제 가격 메리트 만족한 종목들도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캔들도 캔들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봐도 터링 포인트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는 조금 누를 수 있어요.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틈 세션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숭이 두창 그게 얼만큼 파관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WTO에서도 그것은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에서 파미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HK인후인이 있고 사실 또 녹십자 MS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장으로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캔들은 어떤 그런 녹십자 MS 이런 것들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바이든께서 원전 지난번에 폴란드 40조 원 우리가 바이든 와가지고 원전 동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우디에서 12조 원 규모의 그런 K 원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러브크로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입찰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위상이 참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이든께서 뭐냐면 우진 이게 저희가 우리의 다블란 종목인데요. 이것도 좀 캔들이 차트가 괜찮아요. 주범을 보아도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번 주 한번 상황 속에 기대할 수 있는 자리고 또 한신기계 이런 것도 우리가 좋은 수익을 하는 종목인데 무진이나 한신기계의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두사의 에너빌리티가 그 회사 내용에서는 워낙 좋은데 워낙 무거워요. 증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리내기 할까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 머니투데이에서 5월달 최우수 전문가 베스트 전문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까 그 3대 천황에서 제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또 워낙 수익들이 좋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폭주, VIP 가입 폭주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5월달 베스트 전문가까지 겹경사가 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달 매매일지입니다. 딱 물론 지금 현재 매도 못한 종목 중에서 다수 내린 종목도 있지만 거의 퍼펙트하게 5월달 장안께 별로 차트 보시지만 좋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퍼펙트 공식적으로 2.56% 딱 한정부 손조물하고 560% 수익을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우리 회원님들 감사, 후기 그런 것들은 안 쓸게요. 그때 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수익이 되느냐 제가 몇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황미경학계는 성공 투자를 말씀드리잖아요. 자 일단 하나솔루션 우선주 이게 지금 최근 거예요. 당기수익에서 최강 시스템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몇 조금만 볼게요. 5월 24일, 5월 26일, 26일, 27일 최악기, 이번 쪽 거거든요. 다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한번 종목들 하나솔루션 우선주 세아 메카닉스, 아이진 신화 콘텐츠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황미기라는 것은 저점 맥점을 잔잔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시장 정확히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죠?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드리니까 그렇죠. 하나솔루션 우선주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양양음, 황금 맥점, 황미기 제 넘버 5예요. 이틀을 누르더니 사각값 뽑으면서 그래서 61%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아 메카닉스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황미기의 참 포장은 여기고 똑같죠. 양음, 양면소에서 형님보다 여기까지 9,000원까지 갔거든요. 저는 우리 부회 앞에 있는 게 8,800원에 잘 양 매도하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9,000원까지. 8,800원 매도 기똥차게 했죠. 이게 저희의 가격자, 저희는 매수가, 매도가를 한꺼번에 드리거든요. 귀신처럼 콕콕 찍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진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진은 똑같죠. 양양음. 아까 어떤 건 똑같았죠? 하나솔루션 우선주 똑같았어요. 이것도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에서 이것도 33%나 상승했고 또 신화콘택 같은 것보기에는 다 눌림이 있어요. 음선 5개짜리. 이것도 어제 슈팅이 나오면서 33%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내린 종목, 남들이 안 볼 때 아주 바로 DTR 오토예요. 아까 제가 어떤 말이에요. 신화콘택 음선 5개짜리였죠. 이것도 이미 5개 나오고 6개짜리였을 때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8%까지 급등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다. 이 마인드를 한번 보실래요? 다 읽어볼게요. 맥점 이것저것 이미 테마가 나오는 것은 두 번이나 다 여러분께 이때 한번, 이때 한번 해서 약속 다 지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 난다고 저희 방. 지금 다른 방에서 엄청나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폭주가 되겠습니다. 대기 회원만 40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또 급등 후보, 긍정적인 분 VI, 이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VI, 급등이 예상된다. 대명에너지도 5절짱 10% 드렸죠. 딱 이렇게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100% 이길 수는 없죠. 짧게 손질하면서 먹을 때는 크게 먹으면 이렇게 좋아지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내일 저와 함께 하실 분들 그동안 참 막 수익이 안 나고 그냥 말빨에 쏟고 그냥 테마 이미 울렁을 쫓아다니면서 막 많이 몰려다니는 데서 속아서 저희 방 정말 오셔서 편하게 매매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방은 아까 제가 3대 천황 된 거 다 아시죠? 매수과 매도과 이런 매매 편하게 주린이분들과 직장 나신 분들 그다음에 주부분들, 사장님이 한문화 편하게 똑같이 매수과, 매도과를 정해드리니까 정말 매매하게 편하실 거예요. 월요일, 월요일 아니죠. 목요일날 급등 후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3대 천황 좋은 정보 믿고 함께 하실 분 5월 베스트 전문가 믿고 싶어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가끔 제가 무료 톡방도 이렇게 톡방이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있거든요. 링크 거래를 넣을 테니까 여기 또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VIP에 확실히 저의 리딩을 받으면서 오늘 제가 또 8시 반 무반도 준비되어 있을 때 참고하세요. 여기에서 회원 가입 누르시면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저는 조금 있으면 정원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도 여기 플러스 5일 추가가 됐네요. 앞으로는 이것도 생략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또 플러스 3일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저의 방안에서 회비는 크게 걱정하셔도 된다. 왜 그러냐. 제가 이런 것들을 참 올려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것들을 작다고 47만 원 이틀만 무료기간 동안 충분히 투자하겠다는 차이가 나니까 한 종목까지 700만 원 이렇게 쭉쭉쭉 수익이 나니까 이런 것들은 회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값, 신뢰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입으시면 될 거예요. 이거 또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러면 꼭 성공 투자하시고 6월 달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봤거든요. 이미 지수가 저는 5월 말부터 기회다 그랬는데 다 그대로 안 했을 때 홀로 외롭게 여러분께 정확히 시황전략 제시해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우리 방송국이라든가 또 우리 저와 함께 하신 우리 VIP 패밀리 분들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도 참 기쁩니다. 결제하게 되면 플러스 3일이 추가되니까 한 달이면 플러스 8일 그다음에 또 세 달이면 또 대폭 할인 가격에 확 믿기만 하더라도 77만 원인데 저의 밀착 리딩을 받으면서 하루에 두 종목 정도 매수가, 매도가를 확실히 보내드리니까 정말 여러분 직장에 계신 분도 매매하실 수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편하게 매수가, 매도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에너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대명에너지 10% 났다고 했잖아요. 수산중공 매수가 안 했지만 딱딱딱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니까 누구나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 거예요. 8시 40분에 목요일날 급등 후보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만약에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침 8시에 10, 5, 5, 5, 8로 오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또 010, 9, 6, 6, 3, 4, 5로 좋은정보 VIP 가입을 정하시면 운영자가 내일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오늘 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멋진 수익 함께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파이팅입니다.